공병호 TV의 공병호 TCK인베스먼트는 런던과 서울의 사무소를 갖고 있고 주로 5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와 기업이 주요 고객입니다.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핵심 메시지를 다섯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공유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한국 투자는 크게 출렁거릴 것이다. 오하드 토프 회장 이야기입니다. 자산가격을 평가할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코로나19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는다.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적인 투자자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해 가는지가 투자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돈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원화 표시 자산 매도는 계속될 것이다. 오하드 토프 회장 이야기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500억 달러 약 61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됐다. 그때와 세 가지 정도가 비슷하다. 첫째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특히 수출국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둘째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한국과 같은 나라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셋째 해외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이탈하면서 한국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외국인들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높은 자산을 먼저 팔려 할 것이고 한국 주식과 채권이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졌다. 외국인의 원화 자산 매도 형렬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투자자의 시각을 잘 드러낸 그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2차적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실물 위기가 금융 위기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오하드 토프 지식회 인베스먼트 회장의 주장입니다. 한국은 두 달 넘도록 코로나19와 싸웠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시작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피해가 전방산업 완성품 산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방산업을 넘어서 부품이나 소재를 제공하는 후방산업에까지 영향이 전해지는 것을 2차적 영향, 세컨드리 레이어 이펙트라고 부른다. 대부분 국가가 즉각적인 피해를 막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2차적 영향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실물 경제의 불황이 아직 표면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도 아직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2차적 영향이 오면 많은 기업이 도산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해고와 실직에 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2차적 영향이 조만간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오늘이라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질지도 모를 일이다.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아직 시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개봉박두란 겁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파급효과는 개봉박두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충격이 예상된다. 오화드 토프 TCK인베스먼트 회장 주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는 각국 정부는 실물 경제를 셧다운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거리가 한산해졌고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전시 상황과 비슷하다. 코로나 사태는 이전 위기와는 분명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수개월 더 지속된다면 미국 국내 총생산은 역사상 가장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시장의 자산가격은 향후 6개월 정도의 경제활동 예측지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에서 특히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곧바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자의 조언입니다. 핵심 포인트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투자가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오하드 토프 GCK인베스먼트 회장의 주장입니다. 여윳돈이 충분한 투자자에게는 이번 코로나 위기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혜 기업도 있다. 재택근무, 원격 제어 관련 정보 기술 기업뿐만 아니고 비디오, 게임 제작업체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가 자산 보유를 해낭 이른바 보유 자산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투자가들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인터뷰 가운데 상당히 잘 된 인터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아주 귀한 정보니까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데 귀한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